최하의 성남의 승리를 이끈 박수일의 더제띠 원더골 장면입니다. 최하의 성남에게는 아주 익숙한 장면들이죠. 자, 지금 소름이 쫙 돋을 정도로 멋진 박수일의... 그거예요. 아, 정말 아름다운 괴종을 그리면서 오른쪽 꼴대. 아, 정말 아름다운 괴종을 그리면서 오른쪽. 벌써 안쪽 바꿔들어갔습니다. 정말 완벽했던 괴종이었습니다. 저 시팅은요, 전 세계의 어떤 골키퍼가 왔든지 못 막아요. 절대 못 막습니다. 아, 박수일의...